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화장실이 다 왔어. 나한테 눈이 안 돼. 근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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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안 돼. 어머니 나랑이 둘이 다 왔어.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미리 지위를 해. 화장실이 가지 말라고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안 된 게 있어요. 싸는 게 있어. 얘도 아 reject 씨 말아줘. そして 한국에게 무 한 번 더 놔주세요. 차는 없다.